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쿠치 1번 전현중 선수에 타서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높은 볼을 밀어 쳤는데 좌쿨로 원아웃이 됩니다 2번 심용호 선수에 타서 아웃뜨가 쿵커브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안을 만드는 심용호 선수입니다 3번 홍의표 선수에 타서 히트 인코스를 받아쳐 날카로운 오한이 됩니다 그리고 주루 코치가 계속 뛰라고 손을 돌립니다 젖먹던 힘을 다에 뛰어 슬라이딩과 함께 선치 득점을 하는 심용호 선수와 그 팀에 3루까지 냅다 뛰어버리는 홍의표 선수입니다 원아웃 3루에 4번 신이찬 선수의 타서 인코스 패스트볼을 그냥 지켜봅니다 같은 코스 스윙 투 스트라이크 우수 앞당골 3루를 못궈두고 1루 송구 아 1루에 송구하는 틈을 타 곰을 파고들어 다시 1점을 추가하는 홍의표 선수입니다 다시 볼까요 5번 이완명 선수에 타서 슬라이더에 원 스트라이크 커버볼에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광사고 선수입니다 이불이 불태워 tac 타다가 이불이 불태워보았 신경쓰 중연시키 바벨 스크레이임 1번 고급범 선수의 타석 늦게 맞은 볼 좀 짧은데요 채공시간과 라이트의 빠른 발로 우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2번 강수민 선수의 타석 2번에도 비껴 맞았는데 2풀로 포아웃이 됩니다 3번 이우창 선수의 타석 이야 이건 무슨 볼인가요? 장난이 아닌데요 2번에도 비껴 맞았는데 6풀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배트 중심에 안 맞는 볼을 던지는 정해천 투수였습니다 김웅스 선수의 타석으로 2회초 에이포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우트 패스볼에 파울 같은 코스에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세입! 세입! 아 세입 같은데요? 세입! 세입! 추루 코치 난리 났습니다 원래 안우기는데 이거 진짜 세입인데 이거 다시 볼까요? 아 확실한 세입이네요 7번 김도호 선수의 타석 투앤투 히트! 아우트를 밀어쳤습니다 깔끔한 우중환으로 1루에 질루하는 김두호 선수입니다 터드랑이 안내로 배트를 문지르는 이상철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패스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터하고 또 하나를 커터합니다 아 이게 뭔가요? 히트에서 배트를 맞추는 신곡을 보여주는 민상철 선수입니다 결과는 루킹 삼진! 아우트 꽉 찬 페스드볼에 자염없이 바라보는 민상철 선수입니다 9번 남윤수 선수에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유격수가 들어갑니다 2루 견제 아 세입이 됩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아쉽게도 조금 빠졌습니다 가운 뚝 파울로 끈적인 승부를 이어갑니다 히트! 타입 페스볼을 거의 넣다시피 때려 좌안을 만드는 얌윤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 자꾸 포린이 MZ세대라고 우기는 40대 아저씨입니다 타순이 한 바퀴 돌아 1번 한현중 선수에 타석 어우 인코스 볼에 깜짝 놀랍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잡아당긴 볼 깜짝 깜짝깜짝 오케 옥당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자랑하며 타석에 들어오는 4번 김동완 선수입니다 아우키의 스윙 원 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스윙 투 스트라이크 별전구는 스윙 상진 두개의 패스볼에 이은 빠지는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는 정해천 투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몰래 쏘내보내고 7번 김정태 선수를 상대하는 정해천 투수입니다 이야 갑자기 떨어지는 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잡아당긴 볼 이루스가 대쉬하는데 태그하여 투아웃 그리골리 송구 입당병살이 됩니다 빠른 대쉬와 날렵한 태그에 이은 송구에 더블을 만드는 남유수 선수입니다 현주 타자는 2번 김영호 선수입니다 아우트 패스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히트 높은 몰을 앞에서 제대로 때렸습니다 넘어가나요? 115미터 센터의 담장을 직접 강타하는 대형자중이를 탈 때리는 김영호 선수입니다 감독님이 올라와 투수를 점검하고 다석엔 3번 홍의표 선수입니다 아우트 꽉찬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스윙 투스트라이크 미트 인코스 패스볼을 감각적으로 밀어쳐 조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구 불안을 틈타 이루까지 냅다 달려 슬라이딩 한착하는 홍의표 선수입니다 야 센스가 태달한데요 4번 신이찬 선수의 타석 아우트 꽉찬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멈추려 했지만 다이 패스볼에 나도 모르게 매트가 나고 맙니다 5번 이활룡 선수의 타석 아우트 꽉찬 원스트라이크 하트 코스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이렇게 맞은 볼 좌익수가 잡아 홈 송구 아우트인가요? 아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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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픈가 봅니다 아우트 프로텍트 덤플인지 큰 부상이 아니라 천만다행입니다 6번 김웅수 선수의 타석 키스펀트 아우트 파울이 됩니다 주자 탭니다 빠른 삼수 송구 혁바른 발로 세입이 됩니다 아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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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째입니다 3루 주자 때문인지 2류에 뿌리지 못합니다 파울 투 스트라이크 아우트를 커트하고 결과는 스윙 삼진 아우트 아우트 패스티볼에 컷스윙을 압범합니다 야 어려워 끄부인 끄부인 이야 폼이 정말 리드미컬해 보이네요 7번 이상현 선수에 타석 이야 진짜 저 모를 볼 때마다 신기한데요 힌트 앞에서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아 98미터의 담장을 직접 타격하는 과선이리털을 만드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8번 정상목 선수의 타석 인코스 뱀직구의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 뱀직구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주삼당골 3루를 한번 보고 일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이야 근데 수비도 정말 잘하는 정의천 투수입니다 9번 김병길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미격수가 잡아 3루를 한번 보고 일루 송구 아웃이 되지만 그사이 3루 주자가 들어와 3대1로 쫓아가는 궁산 파이터스 팀입니다 1번 고급범 선수의 타석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가 중안이 됩니다 2번 강수민 선수의 타석 다시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 2루수가 잡아 2루토스 세입 그리고 올려 송구 세입이 됩니다 런너와 타자주의 빠른 발과 세컨의 아쉬운 야수 선택으로 투자를 못 살리고 맙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3번 이우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굉장히 역동적으로 던지는 정의천 투수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비껴맞은 볼 애매한데요 빠른 발로 잎불로 처리하며 이닝을 마무리하는 남용소 일회수입니다 집중해도 안 될 판인데 직구 초급 직구 노력하겠습니다 8번 민상철 선수의 타석 재밌게 하자 심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번 남유수 선수의 타석 아우트를 두깟다 댔는데 세컨의 자바이루토스 아웃이 됩니다 1번 전현유 선수의 타석 주자댑니다 호수의 빠른 송구 아웃이 됩 아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쉽게 맞은 볼 좌익수가 자리를 잡고 아웃이 됩니다 토아웃 오늘 멀티티에 심용호 선수의 타석 아웃뜨 꽉찬 원스트라이크 어우 이거 빠졌으면 큰일날 뻔했는데 김동완 보수가 잘 막아줬는데요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이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후반부가 더 재밌는 A4스텝 풍선의 경기는 바로 업로드 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 댓글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의 추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먼저 배팅장갑을 받을 분은 아 제가 쓴 댓글이 나와 다시 뽑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배팅장갑은 체어맨 김현선님이 언더아먼렉스는 이성준님이 그리고 테루만님 목구리는 그래그래안님이 당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면 왼쪽 메일로 이번주 일요일까지 인척사항을 보내주시면 바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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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